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재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하남종합운동장의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가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과 관련해 중간보고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과 관련된 비용에 설문조사 비용이 포함됐음에도 별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에 열릴 제333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.